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내위기 6장에서 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항상 대기조입니다.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의 5분 대기조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현장으로 가야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5분 대기조를 넘어 항상 대기조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24시간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사를 위해 매일 아침 나무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을 재단위에 항상 피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제사자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곧 성박으로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비율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제사장의 제사원칙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를 향하여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떤 허물이라도 다 용서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남의 물건을 주운 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법으로 남의 물건에 관한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잃어버린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줍니다. 둘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해 줍니다. 셋째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줍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행할 이웃사랑은 이웃에 잃은 것을 찾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사케오는 레위기 속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 중 속건죄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여와의 속물을 범하거나 개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죄의 제사를 드리고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형제 화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말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우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케오는 레위기의 속건죄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한 사람이 하루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하루 안에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화목제로 드린 예물 중 소 한 마리는 하루에 절대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반드시 나누어 먹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감사의 제목을 서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참으로 멋지고 품위 있는 사회, 생동감이 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법입니다.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화목제를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균케 하시는 배려의 법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4일 레위기 6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왁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 그 속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량을, 속권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귀래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세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룬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경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귀래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우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우와 배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재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우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우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우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오. 영원한 귀래로 여우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재의 귀래는 이러하니라. 속죄재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우와 앞 번죄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재 재물을 잡을 것이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오.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재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귀래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죄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죄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재와 속건제는 귀래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죄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죄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재물의 귀래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재의 감사재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재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재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고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살을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재의 귀래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문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